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니싼 알티마 2.5 스마트입니다 차량 2018년 시기에 주행거리 33,000km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눈에 쭉 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어서 범퍼 쪽 살펴보시면 전방 센서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4.63mm 5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 쪽 쭉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습니다 뒤쪽 휠은 생활기스 군데군데 살짝씩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03mm로 75%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합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고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뒤쪽 휠 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습니다 마지막 고조석 앞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휠 기스들은 보관 예정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3,868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보시면은 이 차량 크루즈 이용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핸들 열선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고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보시면 이 차량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내려와서 보시면 모니터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옆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이용 가능합니다 시각잭 USB 억수 있고 그리고 컵 폴더 운전석 고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팔걸이 겸 컵 폴더 있습니다 시트 쪽 살펴보시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바닥에는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이동할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앞 타려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니싼 아이티마 2.5 스마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